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 이영놀이를 해볼건데요. 네. 하고 헬로키티. 네. 얘네 둘을 갖고 놀거에요. 놀아볼게요. 왜 이렇게 안오지?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 3시 30분이잖아. 미안. 내가 너무 늦었지? 됐잖아. 우리 3시 30분이잖아. 응. 있잖아. 우리 아빠가 설날 어린이날 선물로 나 예쁜 머리핀 사줬다. 예쁘지? 우와 예쁘다. 부럽다. 하지만 나는 어린이날 선물로 예쁜 핑크방울을 엄마가 선물해 주셨어. 우와 예쁘다. 아하 음. 그럼 뭐하고 놀래? 그렇게? 음. 그래. 음. 술래잡겠. 음. 수박질하자. 가위가위보해서 술래잡마자.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와. 내가 이겼다. 숨을게. 음. 참. 음. 20초. 아니. 40초 산다. 1. 2. 3. 5. 5. 5. 5. 5. 7. 8. 9. 10. 1, 2, 3, 4, 5, 6, 8, 9, 10. 1, 2, 3, 4, 5, 6, 8, 9, 10. 찾는다. 음. 뭐지? 어? 여기 숨을 데가 별로 없는데? 응. 아하. 여기 위에인가? 여기 안을 찾아봐야겠다. 찾았다. 아. 벌써 찾았네. 에휴. 어쩔 수 없지 봐. 으흐흐흐. 여번에는 우리 뭐할래? 술래잡기 하자. 난 술래잡기가 재밌어. 그래 가위가위보 해서 술래 정하기. 가위가위보. 응. 난. 보자기구. 난 주먹이네. 우와아. 난 습관이다. 따다바바라. 슈. 네. 오늘은. 인형놀이를 해봤는데요. 흠.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에 재밌는. 음. 재밌는 것을 해드릴게요. 그럼 안녕. 안녕.